오실 분은 우리 김장인님입니다. 우리 김장인님의 타이틀곡 가시렵니까? 출발합니다. 가시렵니까? 가시렵니까? 나를 두고 가시렵니까? 사랑한단 그 말씀도 좋아한단 그 말씀도 모두가 거짓이었나? 서로 좋아 행복했던 그 시절 모두가 거짓이었나? 남겨진 이 내 마음 상처난 이 마음 어이하라고 정든 사람아 무정한 사람아 진정 꼭 하시렵니까? 가시렵니까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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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를 두고 가시렵니까? 사랑한단 그 말씀도 좋아한단 그 말씀도 모두가 거짓이었나? 서로 좋아 행복했던 그 시절 모두가 거짓이었나? 남겨진 이 내 마음 상처난 이 마음 어이하라고 정든 사람아 무정한 사람아 진정 꼭 하시렵니까? 진정 꼭 하시렵니까? 가시렵니까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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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큰 박수 주세요